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매매가 한 번은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잡았죠. 여기서 좀 매수를 해갖고 지금은 이런 반등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7만원 정도 라인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좀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크게 보는 그런 관점에서 올라왔다 눌림받고 반등 나와서 이 꼭지점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2차전지 얘네들 놓고 본다고 하면 보통은 다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 바닥을 돌파하면서 완성시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도 크게 어긋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검은색선을 타던지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한 번 더 나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한 6천 얼마 정도가 되죠? 6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라인에서 일단은 좀 며칠 동안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반등이 나오면 7만원 언저리 라인에서 한 번 정리를 하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일단은 절반 정도를 정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서 절반 정리하고 눌리면 검은색선에서 한 번 더 매수하는 거고 그래갖고 이런 변곡점이겠죠? 이런 변곡점을 가지고 이렇게 돌파해서 이 검은색선까지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실적이 나와버리면 그리고 그 실적이 상승으로 이끌었던 이유였고 그 실적으로 나옴으로써 재료가 혹시라도 단기 재료 소멸로 반응을 한다고 하면은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여기 라인에서 매수를 했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서 일단은 정리를 조금 해놓고 그리고 나서 눌리는 구간을 생각은 그건 나중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락을 했을 때 실적 이슈가 나오고 나서 하락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적 이슈가 나오기 전에 하락을 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니까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 일단 여기서 좀 정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절반을 정리해도 돼요. 근데 나는 좀 깔끔한 걸 원한다고 했을 때는 전량 다 매도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나서 눌리면은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던지 그러다가 또 추가적으로 밀려서 내가 평당가를 이탈하면 그때 도망치던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 구간은 여러 개가 있다. 방법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일단은 큰 그림은 뭐예요? 큰 그림은 여기 라인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 나오고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거고 저항 구간에서 눌림이 온다면 여기서 또 지지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 큰 그림을 일단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대신에 언제를 기준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실적 발표가 돼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실적 이후로 재료가 소멸되었다. 또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그때는 우리가 얘네들은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뭐 여기서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정리하고 여기서 또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정리한다는 개념은 유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으로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거든요. 클릭을 해주시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 허브경래TV 일주일에 4개에서 5종목을 매매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가 지난주에 마감이 됐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깜빡하고 신청을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월요일날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갈 거다. 이미 3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2개를 수익 실현을 완료했고 1종목은 수익 구간에서 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얘는 내일쯤에 정리가 되겠죠. 이미 3개를 매매가 끝났는데 지금 여기서 들어온다라는 부분이 이미 많이 늦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좀 참여는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그냥 외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연장을 했어요. 근데 이 연장했던 게 다음주에도 또 연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저희 2번이 마지막입니다.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동일한 매수과 동일한 매도과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꼭 신청을 하세요. 아니 오늘 월요일인데 뭐 벌써부터 신청해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하루하루 미루다가 결국은 신청 못해서 저희한테 부랴부랴 요청을 해서 연장된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신청해 놓으시고 그냥 까먹고 계세요. 저희가 OT할 때 초대해 드릴게요.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 다 해놓고 우리 어떻게 매매할 거예요? 어떤 비중으로 들어갈 거예요? 라고 저희가 OT를 할 때 초대해 드릴 테니까 그때 아 내가 무료 종목 신청했었지 그러고 오셔서 같이 이것처럼 매매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